자 이번에는 우리 많은 이라는 표현의 수거들 또 알아보겠습니다. 더 넘버 러브, 어넘버 러브 요거를 제일 많이 우리가 보기는 하죠. 더 넘버 러브는 뭐뭐의 숫자라는 표현이고 어넘버 러브는 많은 이라는 뜻이죠. 뒤에는 둘 다 복수명사가 와야 돼. 그렇지만 더 넘버 러브는 뭐뭐의 숫자는 언제나 단수 취급해주고 요거는 그냥 복수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버라이어티 업 몸의 다양성, 복수명사인데 단수 취급해줘야 되고 어버라이어티 업 하면 그냥 다양한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명사하고 복수 취급. 다양한 사람들은 복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다양성, 이거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고 그 다음에 a large amount of 자 여기는 이제 넘버가 아니라 amount를 썼죠. 차이가 요거는 뒤에 단수명사가 돼. 많은 그러니까 이건 much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many하고 같은 거고 그러니까 넘버가 들어가면 many하고 같은 거고 amount가 들어가면 much하고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large amounts of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이제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복수 취급한다. 이거는 근데 또 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요거는 또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a great deal of 는 뒤에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 a large amount of 이거는 단수복수 다 와요. 이것도 그렇고 lots of도 그렇고 뒤에 단수복수 다 오고 상황에 따라서 단수복수 취급해주면 되고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plenty of 이것도 단수복수 다 오고 역시나 그거에 맞춰서 단수복수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제 보면 a number of 다음엔 복수명사 와야 되니까 student 자 the number of student 학생들의 숫자 이건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이즈 오고 자 그 다음에 피터는 가져왔어요. 뒤에가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a large number of a great deal of 는 단수명사하고만 다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 21번 small amounts of mineral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복수가 온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amount에 s가 붙으면 amount에 s가 붙으면 복수가 온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a 자 그 다음에 large amounts amount 하면은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지. 아까 여기 미네랄처럼 그러니까 amount에 s가 붙으면 amount에 s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복수 취급이 된다.